1, 2, 3 하나, 둘, 셋 아 짐 빠져 그 뭔가에 뭔가에 틀려서 한참 벗어나지 않았네 아 숄더를 맞춰놓고 여기서 이제 시작됩니다 한참 봐볼까? 네 아 근데 한 번에 붙들어 놓은 게 있다 오케이 둘, 셋 하하하하 뭔데? 하하하하 또 할 거 같아? 네 일단은 상대방이 좀 대응하기 어려운 거 같긴 해요 흔해안은 또 아니고 느낌이 흔해안은 네 아까도 되게 불편한데 아까 불편하게 잡힌 느낌인데 하나, 둘, 셋 이길이 탈색도 없어 이거 근데 왜 쓰는지 알겠다 이게 계속 빠르게 오니까 정신은 없네 정신은 없고 이게 딱 찍다가 여기에서 이 길이 들어가는데 여자가 근데 여기에서 바로바로 계속 치니까 되는 거야 하나, 둘, 셋 둘, 셋 둘, 셋 둘, 셋 둘, 셋 둘 둘 둘 셋 셋 셋 셋 앨범만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순자에 쓸만하게 됩니까 하나, 둘, 셋 셋 셋 둘 셋 셋 둘 둘 셋 둘 셋 ," TOMOR 아니면 이렇게 와도 위아래에 왔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가 앞뒤로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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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동 플러스 진정 호동 플러스 진정으로 하나 둘 셋 아 앞치료보다 대부분 나요 뭔가 위아래로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각을 보는데 앞뒤로까지 하니까 밀려 그러니까 보통은 여기서 그냥 쭉 움직이지 않나요? 일루가 일루가 때 또 당기고 밀려